자, 놀이교실 살리고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오늘 저희가 배울 노래가 뭐냐면요. 자전거 어렸을 때만이 불렀죠. 즐겁고 신나고 귀엽게 한번 불러볼게요. 자, 갑니다.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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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자, 오늘 제목이 뭐예요? 자전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연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. 자전거. 제가 딱 맞는 스포츠맨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말이에요. 지난 여름에 제가 자전거한테 딱 타고 말이죠. 동남아, 유럽 그냥 세계 각질 내가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내가. 뭐, 먹으러?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. 떼뼈 타고 타가지고 봐요. 껍질 다 벗겨준 거 봐요. 이거 봐요. 돼지 껍데기. 자, 나머지 부분도 잘 살려서 불러주세요. 아셨죠? 알았어요. 자, 갑니다.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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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릉 따르릉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을 딱 갔는데 애들이 벌써 술 한잔씩 딱 하고 이제부터 댄스타임을 한다고 하길래 아따 오랜만에 부유의 댄스한 걸 할까? 그래서 뒤를 딱 둘러봤더니 뒷모습이 섹시한 아가씨가 있길래 같이 취자고 딱 눌렀더니 아따 얼굴이 그냥 비켜 나갔어요. 셋, 넷! 친구들하고 2차 가려고 딱 나왔는데 어떤 친구는 근사한 외제차 타고 딱 출발하고 어떤 친구는 오픈카, 오픈카 타고 딱 출발하고 어떤 친구는 멋진 오토바이 타고 딱 출발하고 친구들 다 갔나 확인하고 나서야 툴란네 자전거가 나갑니다 빠르르르르 저기 가는 저 사람 딱 2차로 딱 옮겨가지고 갔는데 지금 늦게 여자 동창생들이 늦게 왔는데 입고 온 옷을 보니까 짧은 미니스컷 드리고 왔어 아니 그 짧은 미니스컷 드리고 입고 오면 어떻게 되냐고 다른 사람 다 못 보지만 나는 키가 작아져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히 마세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너무 늦어가지고 집에 가려고 딱 동창여자에게 술 한잔 더 하자고 딱 갔더니 얼마나 마셨는지 이미 눈이 반은 풀려가지고 재욱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막 안기고 재욱아 나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안기고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라 하면 자꾸 술 됐다고 그렇게 안기고 껴안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